뉴텔라 액체계물 탄생! 와 좀비약이다! 발에서 초코 냄새가 날거에요 안녕하세요 슈퍼키즈에요 오늘은 액체계물을 가지고 액체계물을 만들어볼거에요 오늘 준비물은 아이폰클레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뉴텔라 뉴텔라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필요하구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름망도 필요하죠 자 이제 얘네를 한대 모아요 숟가락도 필요하구요 어머 숟가락도 필요하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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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거름망을 여기다 대고 이거를 분리시킬 거예요. 자, 레이첼 것부터 쭉 굳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리다 구우세요. 슈욱 깨끗한 물이네요 나도 한 번 섞어볼래 이야아아악 이 물을 여기에다가 가까이 넣어줄겁니다 이거 넣으세요 다 넣어요? 한사람 넣어? 네 네! 뿔 뿔을? 네! 자, 이제 뉴텔라를 넣을 겁니다! 뉴텔라를 넣읍니다! 우와! 혹시 초콜릿이 들어가니까 기프가 안 생겨요 아, 똥같아! 나는 아예 갈색이 됐어 자, 여기다가 이제 베이킹 소다를 조금씩 넣을 거예요 이제부터 젓는 일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져주세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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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아, 힘쓰러워 하하하하 이것도 넣는데 손에 안 묻어 우리 거 왜 이렇게 멀쩡해? 어, 나는 아주 많이 바꿨기 때문이야 아, 왜 이렇게 그냥 됐어, 이만큼만 해 뭐 해? 뭐 해? 불어줘 아, 이거 불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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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불어줘 와, 힘차게 불러 나도 해 볼래 어때요? 헐크 파워 헐크 파워 진짜 액체 괴물이 왜? 왜? 이렇게 멀쩡해 이렇게 멀쩡해 이렇게 멀쩡해 짜잔 이렇게 멀쩡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뉴텔라 액체감 괴물이 탄생 우린 하지마 좌우 우리 이제 뽀로로 찾기 muchas noches 뽀로로가 어디 숨어있을까 뽀로로를 찾아라 여기 있다! 뽀로로 여깄다 여기 누가 있어? 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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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눈빛 누가 더 숨길테니까 더스틴이 이제 찾아봐요 섞여 숨겨줄게요 우와 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밑에서 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밑에서 똥이 만들어져 더스틴이 이제 더스틴이 이제 더스틴이 이제 5개를 다 찾아볼게요 하나 누가야 두개 여기 포비 우와 진짜 저기 여기 여기 여기가 질뻑질 뻑질 뻑순이야 와 내 자극이다 살려줘 신기하다 자 이제 우리 이 애기를 시켜볼까? 응 이거는 질퍽질 방법이 되었어 애기부정 한번 해보자 잘 떠나려 막아요 잘 돌아가면 으음 으악 둥미역이다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질퍽双 아 으 Paso 刚 cascade 예쁘시키기 브러 마 평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